드디어 나와주셨네. 매력이 넘치는 오빠죠. 정원빌 프로님입니다. 좋다, 좋아. 시작이 좋다. 좀 신경 써줬네. 나 이런 멘트 하나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좋은데?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가자. 정원빌? 까마! 까마! 똑바로 잡고 똑바로 치면 들어가죠. 나이스. 내가 넣었어야 돼. 포르드 프로 시즌 5 5화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오빠죠. 정원빌 프로님입니다. 드디어 나와주셨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생수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일 뿐입니다. 어떻게 프로 대 프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매치 플레이를 선택을 하셨어요?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비빌 수 있겠다. 매치는? 다행이네. 오늘 그러면 오비 걱정 안 하고 뻥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시청자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그런 모습만 보여줘. 아 그리고 핸디캡이 적용이 됩니다. 컨시드와 캐디 전부 다 있고요. 저는 그 두 개도 없고요. 그리고 멀리건 경기를 파3에서의 니어를 선택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니어 경기로 승리적으로 우세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파3의 니어인데 홀인원하고 이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근데 오늘은 또 태현이가 저를 불러놓고 설마 또 볼인원을 하고 뭐 이익을 하고 믿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제 가는 코스가 야간 코스입니다. 그렇죠. 야간에서 공 많이 접셨어요. 이래 봐도 제가 해외파거든요. 해외파요?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간에 경기하는 거 보고 진짜요? 진짜로. 해외에는 야간 그런 게 없어요. 처음 썼던 거 같은데 연습장 말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과 함성호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형입니다. 이렇게까지 형을 좋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돼. 빼고 1번 코가. 오케이 1번 빼고 1번 코가 괜찮아요. 굿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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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좋다 좋아. 시작이 좋다. 그만 웃어. 아니 내가 진짜 잘 웃어요. 진짜 이 웃음이 너무 해퍼. 나도 이게 문제야 문제. 꽂아볼까요? 1번 홀부터. 나이스 샷. 눈치 없다. 손님 불러놓고 여기. 야간이라 이거 되게 예쁘게 보인다. 골프장은 확실히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4m. 몇 도에 치인가요? 치고 완료. 오케이 치고 완료. 아이샤. 호라 호라 가지 않습니다. 또 맞다. 오 정원밀. 가자 가자. 정원밀.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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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첫 홀버디. 나이스 버디. 다 했다. 다 했어 이제. 이제 끝나겠는데. 금방 끝나겠다. 오늘 좋은데? 자 이번 홀 파워포 392m. 약간 드로우로 예쁘게 쳐 놓고. 좋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자 약간 왼쪽인데 괜찮아요? 넓어 넓어. 넓어 넓어. 여기 넓어. 그 정원밀. 제가 지금 잘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긴장되세요? 리필 대전. 난 아직. 2배도 안 되네요. 내 거 먹어요. 오랜만에 떨리더라고. 스튜디오 오랜만에 오니까. 상관없어. 없어요? 굿샷. 가줘야 돼요. 약간 우측에 그래도 핀 하이. 나이스 옷. 7m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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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나 뺐 나 뺐.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딱 꽂은 것 같은데? 2m 안에? 좋다 좋다. 착 착. 좋은데? 조용히 해 조용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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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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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파트 3가 왔는데 여기서 니어를 하시면 컨시드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사실... 두 볼 연속은 좀 다네, 보통. 여기 손님 뭐 예우 이런 건... 없어, 없어, 없어. 너무 큰가? 없어? 너무 큰가? 크지 마라.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3.47! 3.47? 좀 신경 써줬네. 아, 나 이런 멘트 하나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아, 땡겼다. 잘 가! 멀리건 잘 가! 아까비. 아... 롱게스트 선택하시지 그러셨어요. 바꿀 수 없는데? 없던 일로 하고? 경민 선수의 그린바켓의 버디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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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느낌 있다. 오, 야, 설마? 어, 야, 설마. 아, 좀 짧았어. 오케이! 승리! 오늘 잘 됐는데?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도 잘 됐는데?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없는데 나는? 승리! 페이드 홀인 됐다 그렇지 그렇지 볼 스피드 71 71 뭐라고 해야 되나? 2번 아이 드라이버 컨트롤 득컨 솔직히 아무리 때려도 괜찮긴 하거든요? 일단 알고만 계세요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이거 풀샷 아니에요 컨트롤 아니 알고만 있으시라 딱 코스 따라 가잖아 딱 딱 코스 따라 와 진짜 와 진짜 나이스 컨트롤 어우 딱 좋아 와 똑같이 71 그러니까 와 나이스 컨트롤 컨트롤을 강요하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연습 좀 많이 하셨네 형님 연습 좀 많이 하셨네 나 우측이다 안 돼 살짝 영향이 있었나? 거리를 여기서 낸다고? 감독님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똑같아 똑같아 아 그린 적중대로 똑같다 아 똑같아 오케이 그린 중앙을 보고 쏘기 때문에 형은 항상 온 그린이 쉽습니다 안전한 공략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자 우측 3칸 딱 누르면 딱 들어갈 것 같죠? 소프트 아 소프트했다 아 좀 친다 진짜 근데 처음에는 대기 못 치도 많아 어디서 그렇게 제가 대기 못 쳤었나요? 아니 처음에 처음에? 아 처음에? 맞아 맞긴 해 역시 정한 밀어치기 정한 밀어치기 역시 정한 밀어치기 정한 밀어치기 정한 밀어치기 밀어서 너무 많이 거리가 좀 많이 났다 거리가 아니 살짝 거슬려 살짝 거슬려 나이스 나이스 파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겠다 진짜 진짜 너무 아깝네 아유 감사합니다 올 스케우거 될 뻔했네 다 한 번 쪼아줬어야 되는데 아 물 한 잔 더 하시고 아 그니까 곧 준비해놨지 몰라 아 아 아 아 아 이야 아 러프 느낌 여기 갔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80이 나온다고 아 굿샷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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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갑자기 드라이마마 붙었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오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자 떴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림 앞에까지 야 그래도 우드로 그림 앞에까지 이렇게 쏘네 딱 좋다 겐수용 겐수용 굿샷 굿샷 원래 우드가 좀 애매해 여기가 약간 페이드? 그렇죠 야 씨 좋은데 크지만 마라 딱 적당하게 나이스 원 짜증나 아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 땀도 확 나고 샷 쭉 와서 좀 굴러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스피링 좀 많이 못 드셨네요 아깝이 아깝이 아니 우리 동네에선 좀 굴르던데 저거 야아 와 진짜 넣으려고 친건데 어? 실이 진짜 많이 늘었다 방송이 아 나 진짜 넣으려고 친건데 똑바로 쳤고 똑바로 치면 들어가죠 나이스 아 하.. 내가 넣었어야 돼. 나이스 보디. 아 좋았다 압미라. 딱 좋았다. 아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어 뻥커? 뻥커 전? 뻥커냐 뻥커 전? 뻥커냐 뻥커 전? 뻥커입니다. 펑커 좋아해. 펑커샷도 잘하지 또 내가. 벙투빈? 벙투벙? 야 왜 이쪽으로 가냐고. 벙투벙. 괜찮습니다. 이게 좀 우리 동네와 좀 많이 다른데? 아 형님 동네랑 좀 달라요 느낌? 많이 다른데. 많이 달라요? 서울 와서 긴장한 것 같죠. 형님 어디 동네세요? 천안. 천안. 좀 큰가?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4.96. 이건 여기다. 완전 잘 띄워놓고. 난 저기 띄워놓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천안에선 저기서 치는 거야? 아니 그럼. 천안 와봤어? 천안. 안 와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와 진짜 잘 쳤다.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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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샤. 우아. Created by 띄워놓고? 2.75. 안 와봤어? 아니요. 우아. 하 Micha. 비가서 킹 이벌 얼마나 좋 키는 거야. 그리고 재현이 snowball. 그리고 라이프의 가 break에 착용할 띄워놓고. 투어는 다 마지막으로 나오는ester. 우아. 뭐. 봄 그런 tér워놓고. 너무 부담될 거죠? 이거 방송하면서 이 경사에 있는 것만 들었어 아 진짜 그런 거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3병쇼 오늘 몇 병 먹을까 궁금해 서울물이 확실히 좋아 왼쪽이다 어우 이거 봐맞는 래벨 웃음을 참고 쳐야 되는데 아 너무 재밌다 8번이세요 형님? 9번 무지 파이팅 좀 세게 치네요 9번으로 좀 힘 많이 주시네 8번 치시지 그러셨어요 한 클로즈가 아닌데 형 힘 많이 쓰시던데 보였어? 너무 보였다던데 아 아깝다 고 좋았다 자 우측 한 컵판 어떤 식으로 에이프론이라 부담돼 조용히 기다려봐 에이프론이라 돌려놓고 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맞다 맞다 형이 알려줬다 얘 진짜 좋은데? 좋은데? 이거 가르쳐준 거 좀 이거 잘라내고 하하하하 형 그대로 들어가요 하하하하 좀 가능하잖아요 또 우리 하하하하 자 첫 번째 오너 하하하하 그런 걸 꼭 얘기를 하더라 하하하하 그런 걸 꼭 얘기하더라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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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자랑 정학림 백스피 하하하하 백스피 2천만 내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호영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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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어 나갔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형 좀 늦게 외쳤잖아요 아 이게 안 내려오네 이게 안 내려오네 늦게 왜 쳤잖아요 아니 이게 안 내려오냐 아 망했다 하 도망가야 되는데 아 너무 방심했다 아우 이렇게 쳐야지 아 너무 이 하늘에 취했었어 지금 아 예쁘긴 하다 그렇지 연태현아 근데 그늘집 언제 나와? 휘마려 휘마려 형님 나인 끝나고 아 나인 끝나고 2골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모를 패널티열에 들어가면 거의 뭐 또또또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밀었다 와 올라갔다 형 굿샷 꽂았다 꽂았다 나이스 오 올라왔다 20m 퍼시면 8을 할 수 있어요 이 형이 내가 투은을 해서 원 퍼트하면 파니까 여기서 올 스퀘어로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왼쪽인데? 아닌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기 퍼트하면 괜찮거든요 요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 라인이 딱 좋아 그니까 자 한참 세면 한참 세면 몰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한참 세면 모릅니다 아니 무슨 29m가 가냐 버터가 자 이걸 넣으면 이거를 가져오실 수 있고요 과감하게 쳤고 어? 설마 들어가? 과감하게 쳤고 어? 설마 들어가? 우와 그만 됐어 그만 자 이러면 모른다 자 앉아계세요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앉아계시고 자 태현아 이거 넣으면 파거든 지금 작전대로 왔어 우측으로 한 컵 반 두 컵 느낌 됐어 진짜로 됐다 파 그렇지 됐어 진짜로 됐다 파 그렇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빠지다는데 나이스 와 이걸 파로 막는다고?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파 딱 괜찮아? 휘인 거 같은데? 너무 멀리 왔어요 형님 그게 아니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아니 끝낼지 2월 끝나면 나온다 샷 많이 뜨긴 한다 응 그래도 그게 맞다 그게 안전 그렇게 잘 저도 4번 아이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조명이 너무 이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130 8m 158m 내리막이 살짝 있고요 158m 약간 좀 딸대가 한 느낌으로다가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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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꽂았다 아 너 때문이야 조용히 해 저는 138m 피칭 좀 쎈가? 오케이 세진 않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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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펫을 빨리 넣어야 화장실을 빨리 갈 수 있겠죠 오 좋아 나이스 터치다 짧아? 형 화장실 가요 빨리 빨리 화장실 가요 파스타는 가지고 가야지 오케이 버스를 넣으면 투옵으로 전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버스를 넣으면 투옵으로 전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 좀 많이 봤다 아 바보 확실히 워너브로 넘어가는 게 그림이 나이스 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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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루드 프로 시즌 5 5화 우리 정한민 오빠와 함께 경기 별점 보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급한 관계로 소감을 좀 길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라인 어떻게? 아 저 지금 원 원다운 네네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나 다리 좀 꼬았잖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너무 또 안 좋게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 말 좀 더 못할게 말 좀 더 못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후반 라인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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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반전으로 가보신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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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깔아 샷 하하하하 오우 깔아 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르막 진짜 심하다 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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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았으 더 좋았어. 뭔데?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친 건가요? 나이스. 굴러가야지. 핀하이 나네 이러니까. 굿샷 굿샷. 또 이러면 형이 버디가 나올 것 같고. 그렇지. 바뀐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저 정도면 땡. 4,830. 형님이 먼저 넣는다면 저한테는 부담이 오겠죠. 들어갔죠? 정한 밀렸다. 이런 건 들어가 줘야 되네. 우리 동네에선 다 들어가는 거 같아. 됐어. 약했다. 우릴 찌꺼 끼네. 좋았다. 좋았다. 많이 좋았다.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이 때 맞고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형이 여기 동네에선 그러진 않아요. 이 동네에 없어? 우리 동네에 많이 나오던데? 11번 홀. 412m. 파포 홀입니다. 잘 쳤다. 잘 쳤다. 스핀도 없고. 와 많이 나왔겠다 이건. 와. 형이 약간 공이 최적화가 돼 있다 뭔가. 기본이지. 가운데 못 맞춘 사람도 있어? 오케이. 하이드로.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요? 어? 좀 짧은 거 아니에요? 5m 안쪽.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용되면 나이스. 굿샷. 아 살짝 컸다. 오우. 근데 안 먹네. 아이 술도 안 먹네. 아 까비까비. 좋다 좋아. 근데 이런 걸 진짜 잘 넣더라고. 안 되겠다 제가 진짜로. 저 번호에는 안 썼지만 이 번호에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장유빈의 가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장유빈의 가오가 뭔지. 그쵸? 정한밀 선수는 모릅니다. 장갑을 끼고 포트하는 이유인가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근데 진짜 별다른 이유 없고요. 손에 땀이 많았어. 거짓말. 그렇지. 유빈아. 유빈아. 아 약발 떨어졌네. 아 약발 떨어졌네. 봐. 애매하죠? 너무 많이 맞아. 그렇지. 제발! 아! 많다 경사가. 굉장히 어려운 퍼터였어. 하아.. 잠깐 안 돼있어, 잠깐. 형 꺼보고 조금 덜 봤는데. 나이스 파! 이긴 건가?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여기서 한올 잡히네. 아, 이제 좀 칠맛 나네. 아니, 한올 잡히네? 저 샷. 야, 이걸 딱? 저 페보엘 넣는다고? 그렇지. 야, 이걸 이렇게? 형! 다 가능하거든, 형. 괜찮다. 야, 설마 막.. 이거 조명 탑 맞거나 이러진 않겠지. 넌 넘겨야 되는 거 아냐? 폴스퓨트 한 82 정도 되면 넘어가지 않나? 75 정도면 딱 충분합니다. 헬렐레. 약간 이런 헬렐레 느낌을 딱 먹어야지. 힛! 저거 약간 안 맞아? 딱 안 맞지. 맞을 것 같은데. 딱 적당합니다. 딱 이러면. 그렇지. 좋았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맞다.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들은 프로였다. 프로다.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까먹으셨었죠? 약간 바깥쪽 위의 타점이고 이게 도로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진 않습니다. 우드가 200m 나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안 돼. 왼쪽이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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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잘한다. 잘해. 나쁘지 않아. 많이 늘었어. 아, 캐리 30몇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연습했습니다. 아까비! 이야, 굿샷. 즉, 안 가? 좀만 더 좀만 더. 그래도 아까 10m 큰 것보단 낫다. 그렇죠? 오르막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그러니까. 됐어. 다시 아노를 벌렸다. 파세리로 갑니다. 13번으로 179m 파세리고요. 오르막이 좀 있어서 182m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저는 6번 하연을 가볍게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가볍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5번을 세게 쳐야지 그럼. 오, 좋은데? 이쁜데? 7번이라고? 진짜로? 형, 형. 뭐라고 돼있어요? 7번 아연 돼있죠? 아, 7번 아연. 아, 7번 아연. 7번 아연. 난 71타 치는 줄 알고 오늘. 신경 쓰지마. 남의 샷 신경 쓰지마. 여러분들 물 3병. 물 3병. 아, 밀렸다. 신경 썼나? 또 20미터 퍼터야. 형, 감 잡았잖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못 잡은 거 같던데? 버디 안 들어가면 제가 버디를 넣을 거니까. 아, 오케이. 부담없이 지십시오. 오히려 좋아. 매치라서. 살짝 좋은 거 같은데? 오, 형. 괜찮은데? 오, 형. 살짝. 형, 괜찮은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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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살짝 좋은 거 같은데? 오, 형. 괜찮은데? 오, 형. 형, 괜찮은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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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20미터가 감이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는데? 문제 있지. 많이 문제 있지. 오케이. 지금 투다운인가? 그렇죠. 아, 슬슬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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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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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측? 우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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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실은 예능을 알잖아. 너무 컨트롤 했어. 내리막이라 쫄았어. 붓샷. 되게 부드럽게 치네요, 형님. 컨트롤, 컨트롤. 딱! 페어웨이 끝! 쓱! 쓱! 자, 붓. 오케이. 이런 거 아직 몰라요. 자, 지금 딱 시나리오 또 써보면 제가 여기서 세컨을 붙여서 팔을 치고 그만. 그만. 좋은데? 그렇지. 아,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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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굴러? 네, 네, 네. 하, 내리막이 심하나 보다. 어? 나쁘지 않다. 나이스. 딱이다. 굴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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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이스. 아직 몰라요. 알아, 알아. 아직 몰라요. 응, 알아. 장유빈 뭐 또 해야지.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아, 진짜 이거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요? 이건 최초 공개. 자, 배용준의 가오. 자, 여기서 이거 갑니다. 아, 배용준의 가오까지 나와봐요. 배용준의 가오. 배용준의 가오. 아, 나도 하나 주고 가야겠다. 배용준의 가오. 좁다! 과감했어. 과감했어. 거리감 좋다, 근데. 두 번만 해도 이기는 건가?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조금 어렵죠, 근데? 다행이다. 나이스 버스. 나이스! 아, 내가 오늘 다니고 있었어. 어깨춤 한 번 쳐줘야지. 스티트 의원 아, 약을 죽여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신 건가? 어, 푸시야? 풀 스트레이트? 앗!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 좋아. 하아... 안 되겠다. 다시 페이드로 돌아온다.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자 빈카치 남은거리 124의 오르막이 약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9번 아이언으로 약간 보드라운 느낌 오케이 9번이랍니다 가자! 좋다! 좋은데? 좋다! 꼬았다! 아 그만! 셋 셋! 셋! 오케이 나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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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미터 아 이제 감 오는데? 아 안되는데 감 오는데? 이거 또 씨 또 냄새가 난다 태연아 왜 맨날 매일 회차마다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가는건데? 그렇지. 좋았어. 가보자. 딱 꽂아버리는 그닥 커. 그런 샷. 아 또 내 앞에 갖다 놓네. 돌아 돌아. 아 형 쐈어 쐈어. 내리막이 그렇게 심한데. 아 뭐야 뭐야. 형 그만. 내리막을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아 좀 했는데. 이렇게 심었나? 많이 심해요. 그렇지. 컸다. 아 너무 아깝네. 컸다 진짜 컸다 이거. 크나? 아 얘 컸네 살짝. 에이프론? 에이프론? 아 아깝게 약간 컸네. 잘 눌렸다. 형 잘 눌렸다. 아 너무 안가운데? 그렇죠. 오르막까지 하면 20m 폭. 오르막 좀 심해 보이던데.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섯 컵. 약간만 보고. 오 형. 좋다. 오 형. 좋다. 진짜 거리가 맞으면 다 들어가는구나. 형님. 이거 들어가면 끝나요. 아 이거 뭐야. 벌써 그렇게 됐어? 이게 혹시나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 좀만 더 열심히 할걸. 천만 더 열심히 할걸. 됐어. 끝났다. 됐어. 끝났다. 어 야 짧고? 체 한 번 더 잡게 해주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아깝다. 제가 모든 회차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아까워하는 이런 액션 처음 보시죠. 이 형은 제가 이겨야 됩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한 올 더 간다. 나이스. 자 이제 도미 상황이고요. 도미인가 도미? 여기 연장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연장도 있어요? 73. 다 높이 쳤고. 그렇죠. 오케이 다 갔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73 치면 저기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응. 오 이걸? 잠깐만. 이걸 컨트롤 친다고? 진짜? 형.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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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다 다. 뭐야. 형 어디 있어? 핀 어디 있어? 핀. 아래 아래 아래. 아 저쪽이야? 10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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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찬스! 이길 찬스 아니야? 맞긴 합니다. 근데 강가하신 게 있습니다. 알았어. 잠깐 빨리 쳐. 이게 넣으면 끝나요? 알았어. 자 태연아 이거 넣으면 경기 끝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해. 항상 넣어왔잖아. 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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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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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응? 경기 끝! 경기! 왜 이렇게 혼자 멋있으려고 그래. 형 기회 줬어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 오케이. 멋있어질 기회 줬다. 자 들어가면 다음으로까지 갑니다. 정한민의 이글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넣고 끝낼까요? 그래. 너가 넣고 끝낼. 아 버티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댓 프로 시즌 5. 5화 우리 정한민 오빠와 함께 경기 펼쳐봤는데. 매력을 그래도 다 뽐내신 우리 정한민 프로님. 투다운으로 치셨지만 경기 너무 재밌게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카메라 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승기 빼고 열심히 한 건데. 다음에는 우승기 좀 넣어서 오겠습니다. 우리 정한민 선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한민 프로의 하반기. 지금 대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각오. 어떤 게 있을까요? 상반기 마지막 시합을 또 2등으로 마무리해가지고. 맞아요. 좋은 기운이 있고. 또 부족한 게. 부족한 걸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반기는. 저는.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정한민 선수같이. 이런 형님들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승을 해도. 정말. 당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형님이기 때문에. 남은 대회에서. 우승 하나 딱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진지한 골프만 할 수 있게.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댐프로 시즌5 다섯 번째 경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다음 주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반에는 꼭. 일곱 경우도 쳐보겠습니다. 파이팅! 나이스 버디. 버디! 넷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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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기만! 야! 형! 됐어! 됐어! 야! 후반에 현재까지 올버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